생활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좀 팁을 알려주신다면? 이런 것만 줄여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진짜 조심스러워요. 줄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초반 1억 모을 때까지 무조건 지켰던 습관이나 규칙 이런 게 있었을까요? 있죠. 내가 1억 모으는 동안까지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1억 모을 때까지는 그리고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이게 안 쓰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최대한 비용을 좀 절감을 해서. 그렇죠. 이제 절약. 절약. 그래서 약간 생활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좀 팁을 알려주신다면? 극단적으로 이제 줄이고 싶다잖아요. 나는 줄일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굳이 보고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 그렇죠. 그렇죠. 내가 굳이 뭐 커피 한 잔 참아야 돼?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줄이고 싶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면 소비는 다 습관이에요. 우리의 어떤 일상의 대부분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무의식적인 소비,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많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소비도 정말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극단적으로 한번 줄여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출근길에 많이 소비가 일어나는 게 아무래도 카페예요. 그래서 늘 가는 출근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내가 가던 카페가 없는 다른 경로로 좀 출근을 해보신다거나 이런 것도 좋고요. 퇴근길에는 또 퇴근 후에는 배달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퇴근 후에도 배달하지 않고 좀 집에서 뭔가 먹을 수 있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드신다거나 이런 거 약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그렇게 누워서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쇼츠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때 또 많이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누워가지고 쿠팡 이런 거 소비 진짜 많이 하시고 인스타에서 공구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밤에는 조금 이성적이지 못하대요. 오히려 아침 시간에는 더 이성적인 사람인데 밤에는 약간 하루가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사람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된대요. 그래서 연애 편지는 밤에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따지면 가급적이면 이런 쇼핑을 자기 전에 누워서 하지 말고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필요할 때 이럴 때 계획적으로 소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출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정말 이제 소비를 아침에 계획하고 저녁에 정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카페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쭉 했는데 하고 나서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소비를 비교를 하셨는데 그 한 사람 월급분을 아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내가 어떻게 아꼈는지를 쭉 이렇게 글로 적어주셨는데 이 누워서 하는 소비가 되게 컸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자기 전에 휴대폰을 습관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습관적으로 이런 소비들을 잊지 않았나 검토를 하시고 이런 것만 줄여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진짜 조심스러워요. 고정비 중에 아이들 교육비. 교육비. 이게 정말 교육의 수준도 집집마다 다 다르긴 한데 아이의 교육비를 안 쓴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아이 하나당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되면 최소 100만 원 이상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교육열이 좀 센 동네를 가면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다. 그럼 이제 한 달에 200에서 300 정도 쓰는 집도 있어요. 한 명당.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대학 가고 나면 둘째가 또 이제 차례가 돌아오겠죠. 최소 요즘에 이제 하나 또는 둘이니까 하나에서 끝나면 뭐 땡큐지만 둘째가 있으면 또 3년을 그렇게 교육비를 계속 쓰셔야 되는 이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얼마 전에 제가 강의 나갔다가 강의에 오신 분이랑 이제 티타임을 잠깐 했었는데 그분은 30대셨어요. 이제 회사에서 알바를 뽑으셨대요. 근데 알바로 오신 분이 22살인데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뭔가 대화를 했겠죠. 했는데 그 22살이신 분이 자기의 꿈은 경제적 자유다. 이렇게 하셨대요. 22살인데. 근데 저희 어릴 때는 꿈이 다 뭔가 직업이었잖아요. 그럼요. 대표님 혹시 무슨 꿈이 있으셨어요? 뭐 저희 때는 사실 뭐 그냥 의사도 과학자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죠. 뭐 대통령 이런 게 되게 흔했고 대통령 대통령 경찰도 많고 판사요 뭐 이런 친구도 많고 저는 진짜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는 커리어 의문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대기업에 입사를 딱 이제 여러 이직을 여러 번 해서 거쳐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꿈이 퇴사로 바뀌더라고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 애들 이렇게 학원비 많이 들여서 열심히 투자를 해줬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도 나중에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너무 과하지 않게 교육비를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미 아이가 중고대학생 정도 됐으면 줄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아이가 어린 분들, 애기거나 아니면 이제 가질 분들은 미리부터 이런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조금 처음부터 마인드를 잘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만 해도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억까지 모으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도 초반 1억을 모을 때까지 무조건 지켰던 습관이나 규칙 이런 게 있었을까요? 있죠.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1억 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 친구들한테는 항상 제로를 만들지 말자. 집을 사더라도 1억은 놔두고 사야 된다. 현금을 꼭 1억 정도는? 뭐 집 살 때 내 돈 다 들어가고 레버리지 들어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집을 살 때도 레버리지는 당연히 끼겠지만 1억 정도 내가 굴릴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집을 사는 게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가지고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억 모을 때까지는 가계부 진짜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예산 정산 열심히 하고 내가 어디에다 돈을 썼는지 이건 아낄 수 있었는데 왜 못 아꼈는지 이런 거 분석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기본이니까 추가적으로 했던 게 독서였어요. 독서. 책 정말 좋아해서 지금도 많이 읽고 있고 저는 독서가 정말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을 바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경제 도서보다는 오히려 인문학 도서 같은 걸 많이 좋아해서 그런 책을 읽으면 조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런 인문학 책에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 모으는 동안까지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저만의 시간이 좀 가졌고 퇴근 후에 1시간 정도 또 저만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럼 하루에 2시간이 확보되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주말에도 좀 이제 혼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가족들이 잘 때 그렇게 해서 쫙 연결해서 3시간은 아니지만 짬짬이 토요일에 한 3시간 일요일에 3시간 정도를 제가 저를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돈 관리도 하고 가계부도 쓰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에 평일에는 2시간이니까 5일이면 10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3시간 3시간 하면 거의 일주일에 16시간을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퇴사할 때까지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했더니 시간에도 복리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이 복리 효과가 이제 몇 프로 정도 일어났다라고 해서 가정을 해보고 쫙 그렸더니 제가 한 15년 정도의 시간을 벌었더라고요. 그런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퇴사를 42살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퇴 나이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얼추 비슷하게 시간을 벌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 시간을 독서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돈 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습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때 약간 자기의 발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독서 많이 했고요. 아침에는 주로 책 많이 읽고 그다음에 출근길에는 책 읽으면 좀 힘드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부티풀이 있었으면 봤을 텐데 보면서 이제 경제 공부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제가 이제 돈 관리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얼마를 쓸 건지 막 계획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남은 돈은 얼마인지 막 이렇게 통장 확인하면서 적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시간 정도 제 일을 했죠.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도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원고 쓰는데 많이 시간 썼었죠. 그렇게 했더니 인생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게 복리 효과가 나오면서 그렇죠? 네. 시간에서도 복리 효과가 기가 막히게 시간이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한 8% 정도를 넣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1년에 그럼 내가 몇 시간을 썼지? 그럼 이게 내년도에 몇 프로에 성장을 했어? 이렇게 계산을 쫙 해봤더니 진짜 한 15년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얼추 내가 60세 기준으로 42살이니까 한 18년 정도 이렇게 퇴사를 먼저 일찍 한 거잖아요.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에 투자하시고 그 시간 동안 집안일 하시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